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자인 숲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포스터 만들기 시리즈를 가지고 왔어요 벌써부터 포토샵 공부할 생각에 막 설레지 않나요 그러면은 얼른 포토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넘어가기 전에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강좌에 사용할 자료들을 모두 다운받아 주세요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네 포토샵을 실행시켜 주셨으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작업하면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밀리미터로 바꿔 주신 다음에 a4 사이즈로 맞춰 줄게요 그리고 해상도는 300 rgb 색상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강좌를 볼 수 있도록 완성문을 옆에다가 띄워놓겠습니다 짠 이렇게 띄워놨는데 일단은 향수 목업을 가져오기 전에 향수 목업 뒤에 있는 꽃잎 같은 저런 연출을 먼저 만들어 줄 거에요 저거를 만들려면은 당연히 꽃잎이 있는 사진을 먼저 가지고 와야겠죠 꽃잎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셨으면은 어떤 거를 누끼를 딸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아니다 이거 하나 누끼를 딸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뻐 보이는 꽃잎을 누끼를 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바로 펜트를 클릭하셔서 패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눕기를 빠르게 샤라락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눕기 따는 방법은 제가 하도 얘기해서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또 얘기를 안 하면은 섭섭할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이 부분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거 이대로 따라 그려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식으로 물결무늬로 넘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점까지 연결해 주셨으면은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선택 연결이 만들어 주신 게 보이시죠? 그때 바로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하나 해 줄게요 그래서 똑같이 위에 부분도 눕기를 따 주시면은 되는데 눕기 따기 전에 패스 패널로 돌아와서 작업 패스로 되어 있는 거 더블클릭 한번 해 주신 다음에 창이 하나 뜰 텐데 확인 눌러 주시고 패스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선택 푸신 다음에 눕기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눕기를 다 따 주셨으면은 이거를 이제 브러쉬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우선은 작업 화면이 하나 더 필요해요 여기서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서 바로 만들면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화면을 하나 더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 하셔서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거 픽셀로 바꿔 주신 다음에요 천에 천으로 사이즈 천에 천으로 만들고 해상도 그대로 300으로 두셔야 돼요 300으로 두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 아까 만들었던 꽃잎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이즈 조절해서 동사각형에 어느 정도 얼추 맞게끔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눕기 따줬던 꽃잎 두 개 다 가져와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은 하나는 레이어 눈을 끌게요 눈 끄시고 이 상태에서 채널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클릭을 하나씩 해 보셔서 좀 진한 색 있잖아요 진해 보이는 색상을 클릭하셔서 그대로 끌고 오셔서 복사를 해 주십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클릭하셔서 그대로 끌고 오셔서 레이어 이 모양에 놓으시면은 복사가 되는데 이 복사한 녹색 사분이 선택된 상태로 컨트롤 L 을 눌러서 하얀색은 더 하얀색이 되게 그리고 검은색은 더 검은색이 되게끔 한 이 정도로 맞춰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되셨으면은 녹색 사분을 컨트롤 클릭하셔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게요 근데 지금 테두리를 보니까 선택 영역이 바깥쪽으로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경에 잡혔다는 거거든요 선택 영역이 그래서 선택 영역을 뒤집어 줄게요 컨트롤 시프트 i 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뒤집으신 다음에 rgb 클릭하시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꽃잎은 눈을 꺼 줄게요 그리고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검정색을 알틀 딜리트 키 눌러서 입혀 줄게요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요 배경 눈을 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배경이 지금 투명해 졌잖아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준 거에요 이거를 그냥 사용하면은 이 줄기 부분이 너무 너무 적나래 그렇기 때문에 지우개랑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지워 줄게요 키보드 2키를 눌러서 지우개 툴로 바꿔 주신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부드러운 원형으로 바꿔 주시고 상단바의 불투명도 한 이정도 15? 15로 조정을 해 주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지워 주세요 줄기 부분을 지워 주신 다음에 가운데는 아예 지워도 되겠다 이런 아니 그냥 처음부터 불투명도 낮추지 말고 100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 지워 주셨으면은 원래 저희가 사용했던 그 꽃잎 있잖아요 꽃잎 레이어 지금 밑에 있잖아요 그거를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영역 만들어 주신 다음에 브러쉬 툴로 바꾸셔서 불투명도 이거는 낮춰야 돼요 이 정도로 낮추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지 보신 다음에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려줍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가운데를 살짝만 더 지울게요 여러분들 감으로 그냥 테두리 부분은 진하게 가운데 부분은 좀 연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이런 모양을 만들었으면은 배경 눈을 꺼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편집을 들어가시면은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지금 샘플 브러쉬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든 게 왼쪽 화면에 뜨죠 이거에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브러쉬 툴로 와 가지고 맨 아래로 내려오시면 저희가 만든 브러쉬가 이렇게 떠요 짠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면은 다시 두 번째 꽃잎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설명 없이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샘플 브러쉬를 두 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줬던 작업 화면으로 넘어 갈게요 자 그렇게 넘어오셨으면은 바로 이렇게 찍어 보셔도 되지만 향수 목업을 일단 가지고 와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기준으로 브러쉬를 찍어 줄게요 그러니까 향수 목업을 가지고 옵시다 네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 그냥 눈 끄시면 되시고요 배경도 그냥 없애 주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에는 보틀 그룹 안으로 들어가셔서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이거를 더블클릭 하시면은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흰색으로 바로 변경을 해 주신 다음에 아래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 보틀 레이어를 컨트롤 L 눌러서 좀 더 밝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세 개 다 그룹 해 가지고 끌고 와 주세요 네 그럼 되게 작은데 그냥 컨트롤 T 눌러서 이미지 키워 줄게요 원래 작은 이미지는 키우면 안 되거든요 작은 이미지는 절대 키우면 안 돼요 큰 이미지는 줄여도 되지만 작은 이미지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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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면 안 돼요 이게 이미지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키우시면 안 돼요 밑에다가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 만든 브러시를 이용해서 이런 몽환적인 효과를 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찍어 보니까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시 툴 선택된 상태로 상단 바위 보시면 브러시 패널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벌써부터 어렵죠 어려워 하지 마시고 모양으로 들어가시면은 각도지터라는 게 있어요 각도지터를 이렇게 주시면은 지금 아래 있는 브러시가 약간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각도가 틀어진 게 보이시죠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찍을 때마다 각도가 틀려 지시는 게 보이시죠 네 이거를 이용해서 멋지게 한번 그려봅시다 브러시 툴 크기도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데 찍어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그 각도가 안 나온다 싶으시면은 찍고 컨트롤 Z 눌러서 뒤로 가고 다시 찍고 컨트롤 Z 눌러서 뒤로 가고 해 가지고 원하는 모양이 그 각도가 나올 때까지 해 주시면은 되세요 자 이렇게 찍으셨으면은 다른 모양도 있잖아요 그 다른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똑같이 브러시 패널 들어가셔서 모양 들어가시면 바로 각도지터 이렇게 똑같이 되죠 각도지터 켜 주신 다음에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연하죠 연하게 나오신 분들도 진하게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진하게 나오셨으면은 불투명도 조절하셔서 연하게 만드시면 되시고 연하게 나오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세요